인간의 본질. 도파민 같은 호르몬과 유전자로 인간을 이해하는 뇌과학과 진화생물학의 시대. 실험실의 동물이나 파블로프의 개를 바라보듯 인간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지금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 아닐까? 인간도 결국 하나의 동물일 뿐이라는 과학의 냉랭한 시선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그저 말을 좀 잘하는 동물로 전락한 인간은 더 실용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 이리저리 조절해야 할 생물학적 기계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 정말 인간은 한낱 동물일 뿐일까? 영국의 위대한 지성으로 손꼽히는 철학자 로저 스크루터는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잊고 있던 인간의 본질을 꺼내 보인다. 무엇보다 인간은 하나의 분명한 인격체라는 것.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또 다른 타인을 마주하며 책임을 다하는 인격체로서의 인간. 바로 그곳에 인간의 진정한 본성이 자리한다.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진행된 저자의 특강을 현장감을 살려 담은 이 책은 과학과 현대 철학이 강과한 인간에 대한 논의를 정교하게 펼쳐낸다. 인간을 생물로 축소한 리처드 도킨스 같은 과학자들. 기차를 밀어 누구를 얼마나 죽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도덕을 협소화시킨. 피터 싱어나 사회를 계약으로 단순화한 존 롤즈 같은 철학자까지. 고유한 인간성을 주목하지 않은 수많은 논의와의 치열한 대결이 이 책에 담겼다. 철학사를 꿰뚫어놓은 정확하고 간결한 사유의 끝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은 묵묵히 자신의 삶을 향해 타인과 더불어 걸어가는 인간의 뜨거운 초상이다. 이제 다시 제대로 인간을 이해하고 우리의 도덕을 회복해야 할 때다.